공권력이 특정 국민이나 특정 집단을 마구잡이로 공격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요즘에는 자주 던지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공권력이 전방위로 특정 인물과 특정 그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경우가 없는지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지를 아무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의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정치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근래 자식들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공격은 정교한 기획과 계획에 따라서 모체 지시와 명령에 따라 각 단체들이 각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숨은 상태에서 외곽기구나 단체들을 동원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민사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선 공건력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항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멈추었을 그런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국민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보복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그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소도우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소송을 안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 비용 발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 감소와 교통수입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인 그런 손해를 다 합쳐서 아마 손해배상을 한 번만 아니고 연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5일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가운데서 서울시 부담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의 일부인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중에 제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자는 아마 이것을 직접 비용으로 치는 모양입니다. 치료비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일은 간접 비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측과 정광훈 목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8월 10일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9월 5일날 한국경제 최순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정부 측 논리입니다. 서울 확진자 발생 추이는 8월 10일 이전까지 하루 20명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10일 26명,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이 시기 확진자의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서울시 당국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인과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고 정치적 원인 결과관계를 무리하게 도출한 겁니다.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좀 더 정교한 논리는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는 항체 보유자 수가 최소 7.6%를 넘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검사자 수를 늘리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의 검사자 수를 늘리면 당연히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국민 가운데 바이러스가 몸을 서척하면서 이미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정부가 발표한 0.03%가 아니라 최소 과학전열에 의하면 7.6%를 상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체 보유자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특정 그룹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검사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갖고 있거나 고발을 행하는 사도람들은 속재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마녀사냥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특정 그룹을 찍어서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리면 그냥 거기에는 마녀사냥을 할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란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내야 될 집단이 어딨냐? 그 집단을 선정한 다음에 그냥 검사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검사자 수를 늘리기만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검사자 수는 살짝 숨기고 확진자 수만 언론에 공포해서 저놈들 때문에 재유행이 일어났다. 저놈들 때문에 재확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떠들면 그냥 그 집단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왜 검사자 수를 숨기고 있느냐 이야기죠.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만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게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하면서 특정 그룹을 속죄양으로 삼아가지고 마녀사냥을 한 겁니다. 교회가 무슨 큰 힘을 갖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걸 그냥 박해를 못해서 서울시 무슨 단체들 뭐 건강보험공단 다 동원되어 방역당국 언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과관계는 결과가 나오면 여러 요인들이 있게 말합니다. y equal fx라고 하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 1, 원인 2, 원인 3, 원인 4 이게 여러 원인이 어우러져가지고 확진자 수 증가라는 것을 낳게 되죠. 여러 요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만 딱 집어가지고 이 두 개가 원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증가, 그 다음에 재유행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당신들이 천재냐? 당신들이 신이냐? 이야기죠. 여러 가지 요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완됐다는 거하고 휴가기에 사람들 사이에 접촉자가 증가했다는 거하고 그 밖의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수 증가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재확산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은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주장인 거죠. 한마디로 과학적 사고란 일치없는 정치적 사고에 따른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죄인 만들기, 낙인 찍기와 같은 겁니다. 서울시는 현재 소송을 위한 구체적 손액 산정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직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액수를 물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 단체를 중심이 되어서 사랑제일교회의 주변 식당들을 부추겨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식당 매출이 감소했다 그런 논리로 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하나가 분리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목회자와 장이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대해 일환으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제2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감소가 왜 사랑제일교회 탓입니까? 오히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서 확진자 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별 이상한 소송을 다 하는군요. 이태원 클럽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고 검사하지 않은 서울시 책임이 더 큽니다.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거죠.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 요청했어도 불구하고 초기의 대만과 달리 문을 활짝 열어놨던 게 지금 비극의 원인인 거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문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거죠. 지인입니다. 파사현정 파사현정입니다. 이게 사 목이 터지라 외치는 광화문 광야의 소리에 비위가 상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광명의 새벽은 틀림없이 옵니다. 광야의 소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S님은 국가가 자행하는 이지메이입니다. 여기서 이지메는 집단 속에서 힘이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네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됩니다. 물론 국민은 국민다워야 됩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아끼지 않는 대통령을 누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 나라 백성을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이지메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런 권력을 누가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권력이란 것은 본래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란 제 나라 백성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보호해 주라고 국민들이 간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재임하고 있는 동안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권력이 아닙니다. 제 나라 백성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한시적으로 그 권력을 위해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이 자기 영화나 자기 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백성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아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그리고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